안녕하십니까 주문부터 배달까지 한번에 만나보실 수 있는 코리아 딜리버리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업체는 수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문대행 매장관리 배달대행을 하나의 서비스로 연결하는 혁신적인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상 개인과 사회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위하여 연계된 업체와 정보 및 수익을 공유하며 상생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코리아 딜리버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뢰할 수 있는 배달대행 전문업체를 찾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코리아 딜리버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